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 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 쇼펜하우어 딱 좋은 고독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저우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오렌지 연필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3월 22일이고요 가격은 1만4천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60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 예저우님은 중국인이십니다 심리학 박사이시고요 심리상담사, 긍정전도사, 칭화대학 및 베이진대학 특별초빙 강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다수의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고 1초만에 금신 벗어나기 훈련 코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입지 전적의 심리 문제 해결사로 등극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했을 때만 행복이 찾아온다 이미 발생한 일은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라 인생에는 고통과 걱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인생은 고통 아니면 무료합니다 비교는 금물이고 명성은 조칠 필요가 없다 위대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성장한다 목차를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쇼페나우는 인생을 굉장히 염세주의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분의 철학을 좀 읽다 보면은 조금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해요 너무 삶이라는 게 좀 덧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건강을 유지했을 때만 행복이 찾아온다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건강 그 자체를 누릴 수 없다 쇼페나우는 사람의 운명이 세 가지 항목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첫째는 사람 그 자체이며 둘째는 신체 이해의 것 셋째는 타인의 평가라고 했다 이 중에서 운명에 대해 더욱 근본적이면서도 철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첫째 항목인 사람 그 자체다 사람 그 자체에는 건강, 역량, 외모 기질, 도덕적 품성 정신과 직전 능력 및 잠재적 발전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의 최우선순이다 건강은 기타 외적인 것의 장점을 모두 압도해 버릴 만큼 중요하다 게다가 모두들 행복지수는 대개 건강에 자원됐다고 말하지 않던가 건강을 유지했을 때만 행복이 찾아온다 건강과 신체 외적인 것을 수치화했을 때 건강이 1점이라면 재화와 지위, 권력, 명예 등 쟁취하려는 모든 것은 전부 0점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염정 항목이 있을 때 행복해지려면 1점이라는 가치가 아직 남아있어야 한다 한편 1점이라는 가치가 사라진다면 0점의 항목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뿐이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했을 경우에만 행복이 찾아온다 건강을 잃으면 신체 외적인 모든 좋은 것이 본래의 의의를 잃는다 게다가 질병에라도 걸리면 정신과 생각, 감정, 기질 등도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많은 이가 0점의 항목을 얻기 위해 너무나 쉽게 자신의 건강을 헌납하는데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굳이 우리가 철학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참 근데 건강을 망쳐가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무리하게 뭔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계속 아프면서도 이걸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는 경우가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대에 건강을 잃고 돈을 벌고 50대에 그렇게 번 돈을 다 건강을 대체하는 데 쓴다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거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 정신력도 나약해지고 뭘 하려고 해도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정말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건강하다 보니까 이 건강의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꿈꾸는 자본가는 있냄을 쓰고 있고 뭐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돈의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고 돈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빨리 벌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요 제가 돈을 뭐 돈에 대해서 집착을 했다면 뭐 한 푼을 덜 벌기 위해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부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제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유가 최고 가치인데 그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저는 건강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굉장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 건강 확실한 거는 뭐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치과 진료를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그 치과에서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진료였어요 근데 그 치과에 있는 동안 건강한 치아의 소중함이 얼마나 느껴지던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잃으면 진짜 이게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확 느끼는데 이게 대부분은 평상시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괜히 무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지 65쪽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은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라 바꿀 수 없는 불행과 이미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자신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그 일에는 본래 다른 결말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이다 더욱이 우리가 이 불행을 애초에 막을 수 있었다고 가정에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고통은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두리키스 없잖아요 두리키스 없잖아요 괜히 두리키스 없는 일을 끄집어내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불행한 일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러면 이거는 피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인생에는 고통과 걱정이 고통 번뇌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 바닥에 균형을 잡아주는 짐이 없으면 배가 편향을 유지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걱정, 고통, 번뇌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걱정이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위대한 사람은 성공을 목전에 두고 평범한 사람은 절대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다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인내와 견지는 고통이지만 이것들은 당신에게 천천히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삶은 자신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란 없음을 알아두기 바란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우리가 받는 고통 괴로움 뭔가 권태 삶에 별로 달갑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오비디우스가 인내와 견지는 고통이지만 이것들은 당신에게 천천히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것들은 뭐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다이어트 같은 게 예로 되겠죠 지금 당장 이걸 막 먹고 싶어요 막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참아내면은 몸무게가 좀 감량되는 효과가 있겠죠? 천천히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참 참아내기라는 게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참 힘들어요 참아낸다는 게 말이 참 좋아도 그렇지 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고통스러운 게 온다 내게 삶의 괴로움이 온다 이러면 첫 번째로 일단 이것은 나를 위대한 존재로 나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면은 이건 피할 수 없었던 거야 라고 이제 흘려보내라는 거죠 쇼패 나오는 결국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이런 고통들이 결국 우리 삶을 더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해줄 것이다 우리 삶을 결국 더 이의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페이지 97쪽입니다 인생은 고통 아니면 무료합니다 생명은 욕망 덩어리다 그래서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욱 고통스러워지며 욕망이 충족되면 오히려 무료해진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무수히 오가는 것이다 쇼패하고 이런 약간 굉장히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말들이 굉장히 좀 삶을 비관으로 빠트리기도 하고 어쨌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인생은 고통 아니면 무료합니다 극단이죠 행복이 없습니다 고통 아니면 무료합니다 우리가 이제 욕망을 뭔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통스럽죠 근데 막상 욕망을 충족시키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감흥이 없어지고 무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죠 욕망을 막 충족시키고 싶을 때는 이걸 충족시키지 못해서 괴롭고 막상 충족시키면 무료해지고 살면 계속 이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복이 끼어들 틈이 없죠 그래서 인생은 고통 아니면 무료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꾸어온 목표들 꿈들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아 나 어떡해 나 이거 어떻게 너무 괴로워 이러다가 막상 이러고 나면은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게 돼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이제 삶의 회의가 찾아오죠 이럴 때 삶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페이지 104쪽입니다 비교는 금물이고 명성은 조칠 필요가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한다 특히 주변에 자신의 상황과 대비를 이루는 것이 있을수록 그 욕구가 강해진다 예컨대 나에게도 그처럼 커다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비교는 금물이다 그래서 쇼펜하워도 만약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얻은 것 덕분에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만약 타인이 자신보다 더 행운하라며 불안해한다면 그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 허영은 인간의 기본 본성이지만 허영이 있는 사람은 외적 획득 물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착각한다 쇼펜하우의 경우 명성을 갈구하긴 했지만 지나치게 몰두하지는 않았다 그는 명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일부러 명성을 쫓을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은 명성 비교 이런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성을 쫓지 말고 비교는 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죠 특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 친구보다 옆집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엄친아라는 말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는 것도 결국은 이런 비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먼 사람 영화배우라든지 스타들이 얼마를 벌었다 가뭄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1억 벌었다 이러면 굉장히 큰 뭔가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쇼팬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약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얻은 것 덕분에 행복해질 것이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꾸면 타인이 자신보다 더 행운하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른 나라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면 정말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저도 물론 계속 비교를 하고 뭐 거기서 괴로움도 느끼고 하지만 점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점점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오랫에 나만 보고 내 템포에 맞춰서 내 발걸음 속도에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데 의미를 둬야지 저 멀리 가 있는 저 앞에 가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내가 너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뭔가 이루지 못한 것처럼 정말 자존감도 내려가고 그리고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라는 게 정말 독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과거에 어떤 책을 봤을 때는 비교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쇼핑하우가 우리는 일부러 명성을 쫓을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호응하는 것을 즐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성은 늦게 찾아올수록 더 오래 유지된다 무엇이든 우수한 것은 천천히 성숙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천천히 라는 말이 참 저에게 위로를 주네요 제가 아직 명성이 없어서 천천히 라는 말에 참 위로가 되네요 어쨌든 명성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쫓아서도 안 되고 쉽게 얻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천천히 차고차고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 공감했던 부분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감도 큰 법이다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역시 쉽게 행복해질 수 없다 저도 역시 욕심이 많은 편이라서 늘 이제 항상 뭔가 갈구하고 뭔가 얻고 싶어하고 그렇다 보니까 늘 내가 부족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쉽게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노력하는 것에서 오히려 행복을 찾는 편이에요 내가 그냥 가만히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얻으려는 목표 이것을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여기서 이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페이지 246쪽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성장한다 위대한 사람은 대부분 고독 속에서 성장한다 고독은 개인의 열광 열광은 군중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는 바보 100명이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총명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다 성공한 사람의 고독감은 일반인보다 훨씬 강렬하다 자신이 많이 가졌을수록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이다 타고난 정신세계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므로 타인과 사귀기 위한 타협을 하지 않는다 즉 개인의 가치가 결핍되어 있을 때에나 쉽게 다른 사람과 영합하려 하며 자신이 더 많이 찾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훨씬 쉬워서다 쇼페나우원은 말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절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한다 남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주로 가치가 결핍된 것이다 가치를 지닌 사람은 일반적으로 은둔을 좋아한다 게다가 이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욕구를 줄이면서도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람이 본래 고독한 존재임을 설명하는 말이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구도 대신 해결해줄 수 없다 오로지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아주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실제 이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고독함을 즐기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교류를 잘 안 합니다 저도 책을 쓰고 작가다 보니까 주변에 작가들도 많이 생기고 또 작가들은 각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라든지 콜라보 특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콜라보를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다 혼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 하는 거죠 어차피 내 인생 혼자 살아야 되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협업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느리게 크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고 성장이 조금 결핍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긴 한데 쇼팬하우가 이렇게 말해 주니까 좀 좋긴 하네요 저는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뭔가 저를 뭔가 성장시키고 뭔가 실력을 키우고 이런 것보다는 오롯이 혼자서 뭔가 쌓아 나가고 해나가는 게 진짜 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잘 받지도 않은 편이고 어떻게든 혼자의 노력으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약간 고독한 존재라고 더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절대 다른 사람들부터 주목받지 못한다 남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주로 가치가 결별된 것이다 라는 말을 쇼팬하우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외롭고 고독하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굉장히 나 혼자 가는 것 같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정말로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직 못 알아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길 꾸꾸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쇼팬하우가 딱 좋은 고독 쇼팬하우가 딱 좋은 고독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 중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꿈꾸는 자본계의 성장읽기는 일일이 성장, 성장하는 체육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